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집이 맛집처럼 우리 주식투자에 건강한 영양제 같은 분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 부장님 요즘 한 번씩 전해주시는 투자팁 아주 많은 분들이 뼈에 새기고 각골난망이다. 뼈에 새기고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닌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증권 비즈니스 영업을 몇 년째 지금 아십니까? 25년이었습니다. 25년? 25년 만에 가장 좋은 장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상승이 물론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 외환위기 때 260에서 1000까지 1년 만에 가고 이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900에서 2000까지 가고 2008년도에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갔고 기간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또 선순환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그렇습니까? 진짜 저도 최근에 지점에서 진짜 영업 잘하시고 수익률이 좋은 분들을 몇 분 통화를 해보니까 형님 저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처음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만. 오는 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좀 양심적이신 건가? 아니, 그런데 길게 보면 그것도 많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박병상 부장님과 함께 일단 어제는 미국장은 안 열렸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좀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전주에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안 열렸으니까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작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일대 변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만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가 생긴 거죠. 주식시장도 변화가 생겼고 저는 주식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주권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건 이제 재화의 몫이고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이 이후 10년, 20년 동안 계획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도태되거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으면 좀 더 뒤처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주식만이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안에서도 변화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의 변화들을 읽어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그런 변화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이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미국 시장이 다우저스 산업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0.2% 올랐고요. 목요일 날 마이너스 0.02% 달았겠고 금요일에 0.09% 상승을 해서 똔또이네. 마치 자기들이 명절인 것처럼 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약 3대 지수가 1% 정도 올랐는데요. 테크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던 이면에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지역기업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상승을 좀 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거래량이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신고지수를 경신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2월 1일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거래량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자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즉 매수자 매도자들이 크게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뭔가 신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기저에는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지 않은 가운데 즉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장이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서 여기서 위로 크게 치든지 아니면 아래로 빠지든지 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소강 상태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17일 날 2월 FN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FNC 결과에 따라서 파울 의장의 연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사록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파생산품의 만기일에는 파생산품의 수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변화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시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미국 옵션 만기의 여러 가지 만기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 이건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사실 파생산품의 만기일은 정확하게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정확히 예측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 되나요? 박병창 부장께서 얘기해줘야지. 체크할 부분은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냐면요. 이들도 베이시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옵션 만기일이나 파생산품의 만기일에 어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주체들의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수급의 변화를 읽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 시장이 열렸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시장의 수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 시장이 1월 11일 이후에 약 한 달간 박수권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빚 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었고요. 빚 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 매도? 매도요. 매도? 실제로 팔았다는 얘기죠?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 차이 프로그램 매도에 변화가 생길 때 우리 시장은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만기일 날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빚 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그래서 한 7천억 정도 외국인들의 수 매수로 잡히면서... 사구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시황을 볼 때 향후에 이 빚 차이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그날만 이벤트로 그랬고 다시 어제 시작했을 때 매도를 변하면 시장이 어제처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7,200억 샀죠. 거기에 빚 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2,200억이 있었습니다. 이 빚 차이 프로그램 거래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구 시장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이 수요일까지 열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월요일 날 1.73%, 화요일 날 1%, 수요일 날 1.23% 오르면서 2018년 1월 9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좋아졌어요. 중국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환율이 달러 인데스가 상승하던 게 멈춰졌고요. 그래서 원화도 올라가던 게 다시 반대로 1,100원, 살짝 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의 주체들의 매매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빚 차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의 백신 접종에 우호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이머징 마켓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매수가 인덱스로 들어오면 인덱스로 들어올 때 어디에 사느냐. 삼성전자를 당연히 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러분 아까도 설명 자세하게 주셔서 제가 첨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좋은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털콤에서도 1조 정도의 매출을 들 수 있는 수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빠서 약한 게 아니고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팔았죠. 한국을 파는? 네. 외국인들을 팔았고 계속 그랬어요. 그게 빚 차이 매도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한국을 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을 팔 때는 한국만 파는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을 팔거든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대만도 팔고 중국도 팔고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순 매수로? 다시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바뀌면서 환율도 다시 떨어지고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빚 차이 프로그램 거래를 늘 체크를 매일매일 그냥 빚 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아셔도 이것만 아셔도 시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빚 차익으로 사는지 파는지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날 시황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즈음의 기간 동안은 시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도 빚 차익 매수나 매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프로그램 거래가 확연하게 변합니다. 프로그램 거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만기에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잔대가 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어디 경제 방송이라는 데서 이거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해줘요. MTS에 보시면 프로그램 거래에 차익 거래, 빚 차익 거래로 나눠서 그게 나와 있고요. 빚 차익 프로그램 거래가 지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이것이 시장의 가장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시기마다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어떤 시기에는 금리가 중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프로그램 거래가 중요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달 동안 박스권으로 있었을 때 빚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연속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됐을 때 시장이 변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변화가 약간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3월에 지금 경기부양책 시행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유가가 60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21%로 왔고요.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코멘트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는 국제 발행을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하는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향후 경기 회복과 연동한 흐름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향후 올해 우리 시장을 볼 때 전체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표현이냐면 실제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3월에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경기 회복과 연동하는구나. 인플레이션 랠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왜냐하면 섹터나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반대로 올라가던 게 주춤하거나 꺾이더라. 이러면 이거 이벤트 때문에 이랬구나. 그러면 시장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지금처럼 계속 더 가까우러 받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부양책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릴 거고 그럼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고 국채 발행이 많이 되면 국채가 많이 풀리니까 금리가 채권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이벤트 때문인지 정말 경기 회복 시나리오와 함께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건지. 같은 현상인데도 경기를 보느냐 아니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주도권의 교체를 보느냐.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경기를 더 많이 보고자 하면 주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샹우의 시황에서도 나중에 지금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크게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은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경기의 부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벤트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것인지 이게 우리 직접 투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종목에 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주요 종목의 흐름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차트가 없으니까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플은 신고가를 내고 나서 빠졌다가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애플은 좀 횡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테크주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은 그리고 구글, 알리바바, 텐세트 얘네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아래로 조정받지 않고요.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페이스북은 아래로 빠졌다가 애플처럼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TSMC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람코도 요즘에 오르거든요. 아람코도, 육가? 네, 육가가 올라서 오르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요. 신고가를 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아래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소위 플랫폼 매사들, 그리고 테크주들은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아니면 1등주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신고가를 내고 나서 주춤주춤하는 주식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건설, 기계, 장비 또는 정유주들이 이들은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수익률은 이쪽에서 더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니케이트 투투파이브가 어제 3만 0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3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니케이즈 수가? 30년이요? 네, 30년 만에 최고치를. 뭐야, 잃어버린 30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데는 역사적인 국가를 내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 화려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최고치를 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인민은행이 유독 속에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2008년 1월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상승을 스타트하려는 그 시점에 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지수 중에서 굉장히 그동안 늦었던 지수도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30년 6개월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시 거기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두 가지 더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 아시죠? 쇼피파이요. 쇼핑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초 이후에 30%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에. 올 연초 이후에? 네. 연초 이후에. 아마존이 얼마쯤 올랐을 것 같습니까? 아마존 10%? 아마존은 3% 올랐다고 합니다. 한 30, 40% 올랐다고 해요. 쇼피파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 이거 왜 이러냐면요. 전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월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선두그룹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이나 선두그룹에 있었던 종목들, 빵주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일단 가치판다를 넘어선 정도의 가격이 워낙에 급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규제, 증세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 이 선두그룹에 포커스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이 선두주들이 아닌 그 2등주, 3등주.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2등주, 3등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수익률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실제로 봤더니 아마존에 비해서 2등, 3등에 있는 플랫폼, 중소형 플랫폼들이 약진하고 있더라. 주가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결론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지금 하고 있는 아크펀드 있지 않습니까? ARK. 굉장히 핫하잖아요. 굉장히 ARK, 아크펀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자금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1월에 이 펀드로 들어온 자금이 82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2월 중순까지 7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월에 보름 만에 7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8조? 그렇죠. 이 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ARK펀드에서 액티브 ETF 우정 자산이 580억 달러라고 합니다.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한 달에 7조씩 들어왔다는 건 물론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르지만 우리의 운용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 ARK펀드는 테마형 펀드가 많아요. 그래서 로봇, 유전공항, 그리고 우주항공. 지금 3월에 한다는 게 ARKX라는 우주항공 ETF가. 조금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언제 나오냐. 성장주 위수의 테마펀드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펀드들이 ETF들이 100%, 200%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월가의 다른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떤 목소리가 나왔냐면요. 만약에 ARK펀드에서 여기서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만약에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ARK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돈을 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약순환이 돼서 성장주들은 가격 하락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여기에 너무 인기 끌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 아파서 다른 쪽에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펀드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중국의 공장이라고 하면서 소위 인사이트 펀드가 그래서 중국 투자한 펀드들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때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메르츠에서 펀드를 출시를 했죠.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결국은 그 주식들이 다 빠지면서 그거 흐지부지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펀드에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자금 쏠리며 나타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섹터에서 투자한 쪽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펀드들이 수익률이 낮아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급이 더 안 좋아지죠. 이거는 그냥 우려예요. 여러분 그냥 우려를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이해해보자 라면서 뉴스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일본이 30년 만에 최고치 쳤다고 합니다. 중국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1등주에 있는 건 좀 멈춰져 있고 2등, 3등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쿠펀드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날까요? 시장은 시장은 이미 손두로 지수를 끌어올려놓고 끌어올려놓고 그들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 2등, 3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수용주들이 아주 가까움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도 지금은 좀 주춤주춤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이나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것들만 부각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져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2등주나 사실 요즘에 보시면 효성그룹도 그렇고 코오롱그룹, 다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걸 예전에 낙소효과라고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후발에 있는 중수용주 중의 성장률이 굉장히 강한 시세, 실제 시세는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일본이 30년 만에 사상 최고가 30년 만에 최고가라서 제가 박병창 부장님 얘기하는 동안에 주요 지수를 쳐보니까 유럽에서는 닥스 지수가 제일 세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네. 제조업이에요. 제조 강국. 제조 강국들. 맞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에서 제조 제일 잘하는 데가 독일이고 독일하고 일본이고 신흥국에서 한국, 대만, 중국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도하고 있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행인 거죠. 여기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한 번 뒤처지면 굉장히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탄다면 우리도 빨리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종을 보이도록 다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빛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등주 전략, 2등주, 3등주 전략이 모든 업종이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데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무슨 플랫폼 업체라든지 이런 데로 조금 한정되는 건 아닙니까? 성장 섹터에서 그런 것이죠. 성장 섹터에서? 성장 섹터에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도 반론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주식은 항상 1등주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항상 1등주를 투자하는 게 맞아요. 주도주를 투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뭘 할까 했을 때 또는 주도주가 어떤 가격이 됐는데 이 가치평가를 넘어선 가격이 되면 이게 멈춰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계속 들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은 움직이는데 나는 얘를 들고 있어. 그냥 마음만 편안한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도 눈을 조금 돌리시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요즘에 하나가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데 한동안 반도체 움직이다. 어제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현기차 관련해서 움직이고 수소차 움직이고 자율주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어제 우리 저녁에 했죠. 어제 자세히 했습니까? 이다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봤더니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거기에는 거기에는 16세 미만 어린이 또는 청소년 중에 55%가 가입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얼마 얼마 하더라고요. 그리고 AR, 아바타 앱인 거 제페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제페토. 여기 2억 명 가입자 중에 80%가 10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빅사이즈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빅사이즈에서 메타버스를 한번 다뤘었고 제페토도 해봤죠. 국내는 엔소프트에서 유니버스 하고 있고 빅히트에서 위버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원래 페이스북이 VR 헤드셋이 있거든요. 올해 한 천만 대 정도 판매 전망이라 그러는데 애플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원래 있었는데 VR 헤드셋을 지금 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다른 테마가 또 하나 형성이 됐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AR, VR 관련해서 가상 세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에 전투기 헬멧 등의 국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핀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요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이런 게 나왔던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예요?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없다고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없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해상도에서는 아주 초고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고사양의 카메라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션 제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어딨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OLED 관련 종목들이 어저께 굉장히 좋았어요. 초고 해상도에 있는 OLED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 어제 선입 시스템은 상한가까지 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일이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자꾸 우리가 유출해봐야 되는데 웨어러블 가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웨어러블 가전에는 뭐가 들어가요? 칩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칩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리면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어버브 반도체, NCN 이런 것들이 칩 회사들이죠. MCU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웨어러블 가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회사들은 또 시장에서 가까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데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전에 바이오 막 얘기할 때 바이오 되겠어? 큰 거 놓으셨지. 형님, 모든 공을 다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오는 스트라이크만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박경창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상. 오랜만에 뼈 때리는 좋은 얘기 하셨어. 박경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유가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러 가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